햇살 가득한 거리에서 누군가 만나는 꿈들 김완성 성공! 대단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이제 우리 이진건 씨하고 타이트입니다. 오 정윤정 사랑아! 이 노래를 어떻게 아시죠? 아 우리 지금까지 스텝 좀 밟으시네요. 아우 예 아우 예 안 돼요 안 돼 나는 누가 떠나면 안 돼 그렇게 못해 난 절대 보낼 순 없어 갈 때만 가봐 모든 걸 믿고 떠나봐 그 땐 뒤로 돌아서 후회를 할 거야 희미한 기억 속엔 너의 이름 불러도 다신 볼 수 없던 사랑아 사랑아 넌 나를 두고 떠나가지마 나만 두고 가려거든 다신 나를 찾지마 언젠가 그댄 나를 찾는다 해도 그땐 내가 먼저 뒤돌아서 그댈 볼 수 없으니 이진건 씨 성공! 조세호 씨 조세호 씨 조세호 씨 약간 잠깐 이쪽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어 저요? 예 무슨 일이시죠? 아니 잠깐 와주세요 조세호 씨가 예 굉장히 그 선배님이랑 많이 닮으셨는데 아니 저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앞에 한 번 보세요 앞에 한 번 보세요 앞에 진짜 많이 당맞네요 자 이어서 다시 우리 김환 씨하고 우리 김환성 씨입니다 멈춰 황명수 바다의 왕자 자 뛰어봅시다 바로 사버리라 하아 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 그림 아저씨 혹시 그녀를 보셨나요 가져주세요 새까만 선글라스에 하늘색 물들인 머리 레몬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죠 여기서 성공해야 돼요 우리 이진관 씨하고 타이티가 성공하면 결승 가시고요 만약에 틀리시면 제 대결입니다 처리해 주십시오 자 세 분 나가세요 아 잠깐만 이진관 씨가 이제 긍정의 힘으로 사시는데 지금 죄송한데 이진관 씨 네 너무 긍정이신 것 같아요 후배가 틀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후배가 틀렸는데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어쩔지 모르잖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아 그냥 제 대결을 떠나서 그냥 뒤에서 춤만 추고 가도 돼요 저는 계속 이렇게 좋습니다 자 룰렛 돌려주세요 주세요 멈춰 핑클의 남자친구에게 일단 타이티가 표정이 좋습니다 타100 우유 후후 우유 우유 아빠 나를 한번 쳐다봐 나 지금 예쁘다고 말해봐 솔직히 너를 반하게 할 생각에 한생 좋은 치마도 입었어 수줍은 내 입술을 보면서 몸통 망설이지 말아줘 어제 본 영화에